아 동균이형이랑 형이 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면 되죠. 보이셨대도 아 동균이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아 오 근데 스킨 쓴거 아니야 이거? 아 오케이 이게 3차... 3단에서 날씨 몇이었어? 3단... 3단 만? 3단 만? ㅋ 다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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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s lr 네 좀만 기아 기아 들어가 네 오케 들어왔다 엠 한 번 더 어 저 어디 출발했어? 출발할 때 출발했어 어디 출발했어 살짝 올려놨 살짝 올려놨 똑같이 할께요 똑같이 할께요 ㅋㅋ 고맙게 오르르 오르르 차단 명찰 손바일 안경 수영 하하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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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 써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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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 Because 아 회전 아 타봐야 돼 이거 맨날 테이프 낭비해 주시고 형 그러면 이거 배송되긴 되니까 좀 걸려 타고 줘 아 전 아야야야 아 봉우 형 이렇게 와 들어왔어 이리 오세요 아 됐다 아 아 아 아 네 이거 일단 범차가 통과하네요 아 레이스 스타트 자 이번에 RPM 많이 띄우고 할게요 아 뜨거워 한 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아스팔트가 생각보다 접지가 안나와요 어? 뭐? 크기 좀 지퍽 지퍽 거래서 제가 노면을 확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장과 숙소가 더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? 네 지금 쭉 하고 있어 어 저 뭐 어떻게 해요? 알게임 올렸어요 아니면 7통까지 한 번 해볼게요 아까는 알게임 확 쥐어서 최대한 빠른 숙소에서 얼마나 숙소를 봐야되니까 일단 10블만개도 필요가 없지? 빛? 빛빛은 이것만 일단 통과하는걸로 도행할까요? 도행해요? 네 지금 땅이 길걱거려서 여기서 차가 없는데 이라 쟤는 이라 쟤는 이라 쟤는 도행 이라 쟤는 이라 쟤는 이라 쟤는 이라 쟤는 이라 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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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